와우 발전 발전 우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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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발전 발전 이거 간 잡았어요? 뭐 능력상 우와 발전 발전 와 우와 발전 발전 아 전이야 제네야 집중해야 될 것 같아 10점 해야한다 전이야 전이야 이거 10점 가야돼 10점 전이야 넌 못할거야 넌 못할거야 오른손은 남대로 안 될 거야? 아까보다 살짝 위로 가면 돼? 아까보다 살짝 위로 가면 돼? 아까보다 살짝 위로 가면 돼? 살짝 위로 가면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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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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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이겼어, 이겼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집착이야, 지금이야! 10점 만 안 나오면 돼, 10점 만 안 나오면 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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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10점 만 안 나오면 돼, 10점 만 안 나오면 돼! 형,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 인데 이렇게 해, 조금만 더, 이거! ainsiяжlane! 아니, 네, 네,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니! 하하! 하하마! 아 으 아 자 이제 세 번째 미션은 축구 꽝자입니다. 자 상대팀이 들고 있는 두 개의 축구공 중에서 하나는 진짜 공 하나는 네. 네가 보면 안 되지. 저기 이쪽 자 회딩 해봐. 저기 이쪽. 잘 선택하라고. 오 근데 틀림이 안 나네. 물이 많이 들었어. 물이 많이 들었어! 잘못 치면 발목 나간다! 조시해! 자 그러면 갈까요? 저하고 광수가 연기하는 거 잘 봐 쟤는 또 지저분한 애들이잖아 돌고 있어요 100% 광수 오빠 아니다 100% 1, 2, 3 광수 오빠 아니야 야 넌 꼭 9위치에 들어야 되니? 조금 올려 야 이게 무거워 보이냐 이게 무거워 보이냐 쟤네들이 연기하는 게 뭐야 광수가 무거워 보이게 연기한거지 광수가 무거워 보이니까 광수가 무거워 보이니까 광수가 무거워 보이니까 이광수 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 어? 잠깐 잠깐 그냥 내려 아니 카메라 각자 재석이 형이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와요 알았어요 이런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하셨어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하셨어요